충격적인 법이 또 튀어나와서 온 국민을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윤미향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 원래 법 이름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원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여러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조항별로 따져보면 사실 실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한 절반, 관련 단체가 국가 예산을 나눠먹는 방안 절반 정도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관리 주체도 여가부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처벌조항에 붙는 개정안이 나온 거예요. 인재근이라는 사람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제안 이후에 보면 피해자를 모욕하면 안 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이미 형법이나 정통법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다른 법을 이용하기 어려움으로 뭐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어려움으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처벌조항을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에 대한 법률에 갖다가 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 설명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 그런데 웃긴 것은 설명은 이렇게 해놓고 법안 원문에는 제안 이후에 들어있지 않은 괴상한 조항이 쓱 끼어 있어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하게 중간에 갑자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허위 사실 적시뿐 아니라 사실 적시조차 금지한다는 거예요. 위안부 단체하면 온 국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단체, 그 단체를 사실로 비난하는 것도 금지한다. 애초에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비리가 세상에 터져 나온 것이 이용수 씨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라면 이용수 씨의 폭로도 법으로 금지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바로 그 당사자인 윤미향인 겁니다.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어요. 나라면, 저라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도저히 이런 법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윤미향은 당당히 자기 이름으로 이 법을 발의한 겁니다.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다가 저지른 행위 때문에 8개 혐의로 기소된 인간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윤미향은 기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피해자 보호법이다.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인재근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인재근은 뭐라고 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말이 웃깁니다. 인재근이 말하는 부분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괴상한 문장이죠. 그리고 저들은 윤미향과 정의연이 검찰 조사만 받아도 그걸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기들 말대로라면 정의연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도 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거고 지금 윤미향이 기소된 것도 다 검찰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랬다고 해석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단서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런 포인트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표현의 자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법안은 그냥 어처구니 없고 역겨운 법을 장난감처럼 사유물처럼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법으로 장난질을 하는 건 이상이 아닙니다. 지들 잘못을 숨기는데 법을 마음대로 써먹겠다. 욕먹기 싫으니까 욕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조지겠다는 아이디어고 상상만 하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법도 만들어내고야만은 180석의 위용을 이제는 아예 사적으로 마구 사용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이런 데다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가져다 대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건 그저 국회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그 자리에 올라간 자들이 자행하는 입법권의 횡령에 지나지 않아요. 입법권의 횡령,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겁니다. 입법권을 말 그대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그 자체니까요. 20대 국회 때도 법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온갖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이번 21대와의 차이는 그때는 그래도 그 모든 법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80석이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어린애 소꿉놀이하듯 조폭이 구역을 갈라먹듯 사이비 종교가 교리를 만들듯 아무거나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법이랍시고 내놓고 또 그게 실제 법으로 제정되어 버리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몇 달 전에 저는 김용민이가 내놓은 역사 왜곡 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국가가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위원회에서 역사적 진실을 다 결정해주고 그에 어긋나는 거짓을 이야기한 사람은 단지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는 법이에요. 심지어 이 법은 민변조차도 너무 심하다고 반대했었던 법입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사처벌로서 달성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요. 오죽하면 민변이 반대를 했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법 장난질이 이제는 아예 내 욕 못하게 하는 법을 발휘하는 상황까지 이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다. 어기면 처벌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조금 더 평등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제 겨우 1년 4개월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8개월이나 이 짓을 더 봐야 돼요. 2년 8개월 후에는 나아질 거라고 장담도 못하겠어요. 법이라는 걸 무슨 자기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다. 홍보하는 광고판인 줄 아는 것들. 이 법이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역사 왜곡은 꼭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입법권이 자기 지갑 속 신용카드 마냥 필요하면 그냥 꺼내서 긁으면 되는 건 줄 아는 것들. 입법권으로 백도 사고 와인도 사 마시고 자기 실드도 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법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꼴을 얼마나 더 봐야 할까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지고 흥청망청 배임하고 횡령하는 꼴을 우리는 얼마나 더 봐야 되는 걸까요? 얼마나 더 봐야 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꼴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걸요. 저들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내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